아, 언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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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도 너무 우아하게 뛰는데? 자, 저기. 다시. 아, 언니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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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다. 귀엽다. 짱 좋다. 안 됐다. 케이티로 오세요. 반대가 안 되세요? 난 이제 안 되세요. 광대역 안 돼요? 안 됐다. 고맙습니다. 예전엔 친구들이랑 문자만 했는데 요즘은 광대역이 빵빵 터지니까 최신 영상을 막 보내줘요. 너무 고마운 거 있죠? 광대역 안 되세요? 안 됐다. 나에게 필요한 건 지금 되는 광대역. 나의 광대역 LTE는 케이티입니다. 광대역 LTE 올래. 연예인일 이름낸의 광대역. 연예인일 이름낸의 광대역. 이름내가 안 되세요. 예전엔hin.